음악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가사노동 시간이 여성에게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가사노동도 전담하고 양육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1차적으로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감수해가면서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운의 한 살이라도 어릴때 조금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촬영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